일단 대냥간에 저 혼자 보려고 했다가 그냥 멘트하면서 보는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기 했는데 어? 아 이거 오리신 그거랑 같은 강화인가 보다 아 어? 아 단검이야? 아 그냥 검이 아니고 하 범이 파란색이 있었으면 살라 그랬는데 어? 바이킹같은 투구가 있네 상점에서 내가 낀거보다 좋은거 8천원이요? 이런 정신내가 아 이런걸 각인할 수 있는거구나 잠시만 그럼 파란색에도 각인할 수 있어? 각인 자체는 가능하네 아 3개 이상 상관없구나 어 사실 조렵대 2% 뭐 4% 올리자고 강화를 하는건 되게 애매한거 같으니까 결국 강화가 답인데 이게 그거 같아요 어세신크리드 오리진때처럼 지금 레벨에 맞게 올려주는거 강화를 하면 그거 같은데 근데 기왕 할거면 아니다 기왕이 아니라 강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 예? 굳이 할 필요가 없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제가 원래 이렇습니다 강화비용 되게 많이 들어간다 소렛 무기를 강화하려고 그랬어 그런가? 맞네 소렛 플러스 파란색이면 강화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그럼 결국 저 재료들은 강화를 위해서만 있는거네요? 되게 쓸모없다 저거는 오리진때처럼 나중에 한 22레벨일때 좋은 전설무기를 먹었는데 30레벨까지 그거보다 좋은걸 못먹었을때 강화하면 되니까 나 전 재산 건가요? ancient everyone 어차 그거를 못먹었을때 100,000원? 나 너는 얼마나 많이 그건에 뭐든 그거보다 그건에 진출하려면 빅 그건에 그 정도에요? 처치해 달라는 거 아닐까? 사이클로스는 클래프톤 배에 있는 사이클로스는 클래프톤 배에 있는 장소예요 그 장소예요? 클래프톤 배에 관할 수 있겠지? 조심하세요, 그 같은 한 침을 벗고 간다는 lm 포버스만 보인네 거기가 어디로 가야돼? 호르노이만도 중심에 아 적이네 가자 포버스 도망가도 중심 돌아가야 돼 아 귀찮아 너놈의 길이 이래 야야 미안해 미안해 피켜줘 내가 운전을 잘 못해 얘들아 제가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랑 멀티게임 할 때 운전은 안합니다 왜? 못하니까 특히 배틀필드 이런거 할 때 절대 운전병 자리에 안 앉아요 근데 지역을 다 미리 뚫어놨더니 뚫어놔 버려서 양치기 한다고 이게 어차피 적이 없을거 아냐 그 이벤트로 나오는 드라이븐 어떻게 보면 편한건가? 로봇스 옆으로 여기 섹겔 있잖아 뭐야 적이 없어? 백이anza 시작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봅시다 예전 봤네 브라이 박수ector 그라이 어떤 그러나 내 눈이 가만히 있었네요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전 전부 내 모든 사람들의 전쟁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서 가라 이 해산들에 이런 말 말씀 Unai클로스에 대해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클로스는? 너의 느낌이가 죽었다고? 난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요 내가 하지 않았다고... 일부러 보여주는거 봐 저 염산은 무슨 죄야? 너? 솔더테클이라니 아 저 좀 아프겠다 올라와 솔더테클이라니 넌 암살로 죽을 줄 알아 낙하디도 유도 가능하구나 누가 해봐 빠샤 안녕 안녕 아 얘네 갑바 부럽다 나도 저러고 아이씨 생각보다 사이클롭스 돈이 그렇게 안맞은가봐요 난 제자분 뭐 좋은거 많이 줄줄 알았어 전혀 모닝스타 하나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나랑 에이씨 저기 또 나와 여기서 안나올거 같은데요 어차피 죽여버렸는데 뭐 할아버지 할아버지 힘이 되게 좋다 잘깨어요 여기까지 오면 돼 아이씨 선장님 제 배 좀 같이 몰아주실래요? 너네 동료가 되라 선원 구하러 오자 이제 선원 필요할거 아냐 이 사람 눈이 오드 아니네 카산드라 카산드라 팔짱 진짜 많이 낀다 이제 보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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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아부하셔도 뭐 안나옵니다 제 머리에 물을 내놓았을 때 제 бог들에게 그리고 아이씨 아이씨 강신기도에 제가 응답한 거군요 강신기도에 제가 응답했거든요 아니 아부가 너무 기본은 좋네 아... 스킬이 장난 아니셔 아... 스킬의 자랑이 아니셔 어디 출신이세요? 아이씨 아이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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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미코노스 그게 고양이예요 아저씨 아 지휘관이었어? 문이 한쪽이 멋인건가? 뭐? 군단의 생명체 포세이더 크라킹같은건가? 그리고 이 소식을 말하는게 그래서 왜 저를 때려주신거죠? 아, 이 사람들 여기 없어졌어요 제가 그들에게 소식을 말하는게 그리고 다음이 제가 알게 하는게 이렇게 많은 사왁들 무슨 소식을 말하는게 그가 그들에게서 너무 괴롭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식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소식을 말하는게 그들에게 소식을 말하는게 그들에게 소식을 말하는게 아, 외눈박이 괴물 아, 그럴만하지 그게 이렇게 별명인데 뭐 당신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신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제 ship, 제 crew, 제 service들은 당신이예요 당신은 정말 여기 없지 하하! 천천히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맙습니다 이리 와, 드레스티아! 여러분들 혼자 뛰어가야 돼요? 가지 뭐 오, 자동이동 한번 써보자 하나인데요 이 기능은 오리신 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안 써서 뭐랄까 이걸 누르고 있으면은 내가 음... 네, 검은 사막을 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물론 검은 사막 좋아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쓰기가 싫었었어요 양쪽으로 제가 안 써서 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 왔어 개꿀 난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아저씨 출발할 준비 합시다 이 꼬맹이 들어가서 근데 어느 것도 데려가는 선택지가 없네요 귀엽네요 꼬맹이 참 착해요 그는 혜택을 사랑합니다 그는 혜택을 사랑합니다 그는 혜택을 사랑합니다 그는 혜택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는 혜택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혜택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르코스도 못 보겠네 다이나믹 기호래 누구맘대로 코도주 농장이나 잘 가꾸세요 그래 안아주지 뭐 전 원래 포옹좋아요 네, 가져가세요 오, 내가 너를 잊어버릴게 감사합니다, 마르코스 너도 잊어버릴게 그리고 너의 미래가 무엇일까요? 와인, 당연히 하지만, 너는 언제 언제 지지않을지 나는 항상 다른 여행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행을 준비하면, 너의 피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여행을? 네! 너의 모습을 계속 따라서, 내 친구야 카산드라 어렸을 때 같네 느낌이 네 이 좁은 섬 떠나버립시다 타임 투 고 타임 투 고 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워크래프트 3만 생각나요 타임 투 고 슈먼 그거 아니였나 유닛 플라잉맨인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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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전쟁의 전쟁을 받았어요. 누구의 전쟁이예요? 누구의 전쟁이예요? 그들은 그 왕이예요. 그 왕이예요? 누군가 니콜라오스의 스파타가 죽을래요? 니콜라오스의 스파타이예요? 어라클이 말한 거예요. 스파타의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 카산드라야? 아 카산드라 동생인가봐? 이것이 일어나지 못해. 제발. 너의 손을 하지 못해. 우리 도와줄게. 우리 도와줄게. 카산드라! 300에서도 저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나는 그 소annah의 신탁이 뭐라고 했지? 그 소니당의 신탁이 뭐라고 했지? cô들아! 부모가대한.. 그녀가 ... 주어지 320 그녀의 삶을 두려워 미소가 기억이 생길 수 없었습니다 널 listening! 너 통해 내가 사랑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제발! Nicolás! 왜요? 아버지! Nicolás! Stop! Nicolás! No! Nicolás! Nicolás! Look at me! Look at me, Nicolás! Don't! Don't listen! Your blood is painted! Rid yourself of this poison! Father? Father? No I think... I've mentally ok... Cassandra! Cassandraaaaaaaaaa!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이런 개 막... 아아... 하아... 메가리스에 가라고... 내가 그래서 부모님을 전혀 안 그리워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부모님을 전혀 안 그리워하는구나... 모든 곳이 이리오스에 있는 곳이... 왜 리스카는 거기에 가야해? 그 곳에 가라고... 제 아버지였구나... 좀 전에 연출해서... 아빠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그런 감정표현은 되게 좋았어요... 그 곳이 계속 움직일까? 하하하하... 그 곳이 막장이라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뿐이지... 하하하하... 어? 그게 무엇일까요? 그 사이클로프가 내 드라밍을 때... 그 사이클로프가 내 차량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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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어디에서부터 보냈다? 뭐 첫번째 챕터를 끝냈으면 되는거였죠? 어.... 이렇게 되는거야? 헐 뱃사람 노래인가봐요 이거 와 되게 좋다 분위기, 느낌이 오오 준비 도착 모두 도착 소면이 제 크래스마스 파이간데요 2위 시작! 인스타그램 4위 다시 1위 시작! 저는 계획과 다시 1위 서비 Sewer런스! 가자! 바로 더욱 빠르게 일어낼 것 같아! 정말 빠르게 길어야 해! 종료들이 항상 날 지켜야 돼, 카마는 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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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석한 긴 모드는 뭘까? 가자 얘들아! 어기 여차! 쾌석 이제 받아버려 투창이 훨씬 낫다 다행히 순선하게 해봅시다 아니야 순선하게 하진 않네 어 귀찮은데? 어 뭐야 아 힌데몰! 힌데몰! 크립 뜬다 빠샤 꺼져 어? 안죽네? 죽을줄 알았는데? 어 이봐 내 선호 하나 죽였어 힌데몰! 복수하자 어 죽었네? 뭐야? 다가 먹었어요 시체! 아 상어구나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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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다 재밌어 일단 좋아 근데 왜 우린 불화살이 없을까? 아이씨! 아이씨! 힌데몰! 아이씨! 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거야 제일 좋은 침ína 이 자녀몰! 이 삼각자가 그것이 신나는구나 우리가 만나야해요 너 할 수 있어야해 생긴 Yale 어떤 의미인가요? 우린은 pioneer 벨인거네요 아이씨! 소위 위밀 어이씨! 아이씨! 아이씨! 브라더우드 또 있었나? 일단 궁수를 찾아야래 섬은 포키스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이거 어딘데? 아 저쪽에? 아폴로 성지? 이거야? 아 섬은 포키스에 있습니다 남쪽 남쪽이면 이쪽 아니야? 쉽게 말해서? 아 내가 맵을 밝힌 데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안 밝힌 데는 이렇게 그림처럼 나오는 거였구나 어어 고용기회 균등계획 인벤토리 이게 뭐랄까 스토리가 충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강화를 할 수 있네 야 근데 나무 진짜 많이 들어간다 아 아 이걸 배워야 부라사를 쓰는 거네요 오 아 여기서 쓰는 거구나 여캐들 여캐들 야캐들 이 상태로는 항상 빠르게 달리나 봐요 오 여성들이 이렇게 있네 상호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먹냐 상호가 있는데 이거 먹어봐야죠 얘들아 좀 쉬고 있어 상호가 나발이고 먹을 건 먹어야지 아닌데 물속에서 싸우면 100% 질텐데 독수리 선수상 삼선 장식인가 보다 가오리다 상호는 저 앞쪽에 있는데 싸움꾼의 투구 파란색이에요 개꿀 어 삼선 말고 오 깐지나 아씨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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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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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콕밥인데 아닌데 아픈데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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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나 발효 상호나 발효 상호나 발효 올라가야 해요 죽어 어쨌든 저기 내려가면 상호랑 또 싸워야겠다 근데 잡을만한거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다행이지 그래서 잡고 가자 상어 지느러미 안그래도 시귀할텐데 야 어디가니 아기상어 좋아 아기상어 오케이 잡았으 올라갑시다 내 배가 어딨지? 물속에선 배 위치가 잘 안보여 아 바로 앞이네 됐고 얘들아 나 왔어 가자 아 놀고 있지 말고 갑시다 여러분 스피드 업 세일스 다운 세일스 다운 세일스 다운 흠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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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뭐하는덴데? 거기다 정박하라는건가? 아 맞네요 삼선 정박하는데네 포인트가 얘들아 배집 옆에다 대봐 언니 갔다올게 몇마리야? 몇마리? 빨리 가서 잡죠 뭐 다른놈들 먼저 잡을게요 신들의 땅이네 여기 얼마 안달았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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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없는 놈들은 죽여버리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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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구나 움직일거야? 갈거야? 죽어 나이스 나이스! 중장보병검 구역활동은 완료했고 열심히 가서 영입하면 될 것 같아요 걸리지 않고 제압버튼 뜨더라 전세계 사람들을 함선의 부관으로 영입하십시오 내 동료가 될래 아니면 죽을래 뭐 이런거야? 내 동료가 될래 내가 곧 탈출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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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 구간이 늘었어 그렇다는 것은 구간은 선원이랑 다른 거구나 하긴 그렇겠지 선수사 오 독수리 장식 구간이 여깄네요 특수부간 페미오스 이름이 페미야? 그냥 비립친겁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먹어? 근데 구간 영입하는데? 이런 야 이거 재료 많이 모아야겠다 이 게임 일단 구간을 늘렸고 일단 구간을 늘렸고 손에 도망가게 될 것 같아 같이 구간을 담아만 그냥 도망가게 될 것 같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는 영입이 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 같아 이 상황이 많을 것 같아 누구나 우리의 영입이 될 것 같아 바르나박스가 입성한 퀘스터와 전쟁기야 현상병이 뭐가 올라옵니다 아 길게 누르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있는데? 아 이거야? 아 오 많다 어? 1일 이벤트인가 봐 1일이 아니라 일주일 임무네요 야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못하잖아 이거는 기본 임무고 어쨌든 지금은 받아 놓자 그래도 어 이건 뭐죠? 키스의 상인에게 가면 멋진 보물과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일단은 녹화 파트를 바꿔야 되기도 하고 아 슬슬 끊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매일 부동산 계약을 오늘 못한걸 다시 해야되서 새벽에 3시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계약 끝내면 와서 또 이어서 하고 그래야겠죠 오 고래다 막파대 고래보네 아무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일단 함선 시스템 너무 좋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